아침에 눈을 떠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 등 세상에서 누구보다 편안한 관계인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싱글 가족인 경우는 가족을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누구나 가족이란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떠오를 때면 따뜻함, 편안함,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편인데요. 많은 경우에는 따뜻한 울타리라는 가족의 느낌이 와닿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많은 경우에는 가족이 되려 너무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 여러가지 친밀성과 갈등에 대한 사례들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갈등 중 하나인 부모자식 간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커플이 결혼해서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를 꼽자면 부부간의 사랑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줄 자녀가 생긴 순간이라 할 수 있겠죠.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아기일 때는 부모님의 육아 체력 버티기 테스트 하듯이 잠도 못 지을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울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아기의 예쁘고 귀여운 모습을 보며 누구보다 내 아이를 잘 키워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고마울 것 같던 아기는 어느새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같은 교육기관에서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영원히 내 편이 되어줄 것만 같았던 아이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부모님이 불편해지고 부모님 또한 자녀들 눈치를 보기도 하면서 서로서로 말이 안 통하면서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단지 자녀가 사춘기가 되어서 예민해져서만 그럴까요? 단순하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부모 자식 관계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취부해버리기에는 세상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독하게 잘 지내는 케이스도 너무 많아서 사춘기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근거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 불편한 대화가 많이 오갈까요? 우선은 부모는 자식에게 영원한 갑의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인데요.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만년해 있던 예전시대의 한국사회에 비해 요즘에는 좀 더 친구같은 부모님의 노력이 보이는 시대라 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모는 수직관계에서 위에 놓여있는 위치입니다. 이는 직장생활을 떠올렸을 때 사장님이 갑질만한 나쁜 사람이라면 직원 입장에서는 출근도 하기 어렵고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데 직원에게 아무리 잘해주는 사장님이 계시더라도 사장님이란 존재 자체는 무조건 불편할 수 밖에 없는거죠. 많은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각가지 병을 대비하는 예방주사라던가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고 잘 커나가도록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 10살쯤 되기까지는 거의 모든 통제는 부모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듯 하는데요. 하지만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적 수준과 성격, 그리고 인격이 형성되는데 사실은 부모님의 영향 안에만 놓여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이 유치원을 다니게 했으니까 내가 이 학원을 선택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유치원 안에서도 영향을 받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환경은 개개인마다 다르고 특정 학원에 다니는 공간 안에서도 실은 아이들 개개인마다 모두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죠.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눈떠있는 시간만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자녀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럼 아이는 자신만의 생각과 사고방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선이 생기는데 점점 부모는 그 변화에 따라갈 수가 없는데도 부모는 계속해서 아이가 내 컨트롤 하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내 교육방법은 자식을 잘 내게 하는 방향이니까 엄마 말을 들어야 돼 넌 아직 어리니까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하는 이야기들이 습관처럼 나오게 되죠. 이러한 현상의 자식들은 10살, 11살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부모님이란 존재는 마치 직장 상사처럼 나한테 무언가를 바라거나 혹은 내가 지켜야 할 인물을 만든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의 요구사항이 많아질수록 자녀는 부모의 갑질로 여겨지게 되고 아직 표현력이 서툰 나이다 보니 자신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많이 하진 못하고 마음속으로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불편한 대화가 오가는 두 번째 이유는 가족이라는 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사회단체라는 단위 이전에 개인과 개인이 혈연관계라는 조건에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친구 사이에서도 말이 잘 통하는 친구가 있고 아무리 봐도 갑갑한 친구가 있듯이 부모 자식 간에도 혈연관계라서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뿐이지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각각의 개인과 개인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형태 뿐이라는 거죠. 형제 자매 간에도 성격이 다른 부분이 많은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친한 관계와 친하지 않는 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뉴스에 안 좋은 소식이 나올 때면 원수 같은 관계가 있기도 하죠.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부모님은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사랑과 이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짝 사랑하지만 상대가 안 받아주면 커플이 이루어질 수 없듯이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서로가 잘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환상에 불과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 중에는 이런 한숨을 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네가 내 말을 안 듣는다,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돼서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한다면 말을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죠. 어린이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낸 시기는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늦으면 중고등학생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나 사회인지, 또 자신들의 세계에서 만들어간 대인관계 등 자녀들도 그들만의 세계에서 엄청 바쁘고 복잡한 세계에 놓여있는 겁니다. 이제 우선순위가 부모님의 말씀이 아니란 거죠. 부모님이 별로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케이스는 그건 자기가 공부에 흥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에선 더 공부를 잘하지 않냐? 물론 환경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지만 근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데 흥미를 느낀다면 학교나 학원이나 부모님이라는 울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반대로 내가 시켜도 시켜도 공부를 안하는 자녀라면 그건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길 바란다. 내 자식이 내 말을 잘 듣길 바란다. 이건 전적으로 부모의 욕심에 불과한 거고 자녀가 지니는 관심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너는 꿈이 뭐냐?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라고 재촉하면 그러한 재촉조차 부담이 되는 겁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뭐라도 빨리 프로젝트를 만들어봐 하는 거랑 같은 거죠. 자녀 입장에서는 아주 꼬꼬마 때는 부모님의 울탄에 놓여있지만 성장하면서 자신의 두 눈으로 겪은 학교, 학원 생활, 요즘 시대에는 스마트폰이나 갖가지 문화생활 등 여러 가지가 부모님과 세상을 마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정립되는 기간에는 부모님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건 당연한 삶의 흐름이라 할 수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님과 자녀간의 불편한 이유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무조건 자녀가 하자는 대로 냅둬야 되냐? 그건 아니죠. 다만, 부모님은 자녀에게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시고 동시에 자식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현명한 리딩에 대한 고민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푸쉬를 해서도 안되고 방치를 해서도 안되니 자녀와 소통을 잘하면서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모든 분들이 소중한 가족과 평안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구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